제주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 오늘 또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 전방에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대전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북대전 톨게이트로 진입하고 있고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로 가고 있습니다 2,5km 소주 안전의 창문 호남고속동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폐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폐전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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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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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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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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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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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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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1,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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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km,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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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천 포르 게이트 지나고 있어요. 1km 앞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500m 앞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잠시 후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급해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 하세요. 뭐가 졸음 쉼터입니다. 2번 오븐에 힘이 아리고 있어요. 뭐 한 걸 말씀해 주세요. 안전 운행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